울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또 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울산시가 생활, 소비 성향과 민원 내용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유동인구를 분석한 결과 울산 전체의 동별 주야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삼산동. 특히 백화점 사거리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는 태아동과 반구동, 특히 반구 사거리 부근이, 동구는 현대중공업업 교차로가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북구는 연암동과 진장명촌동, 협성아파트 교차로, 울주구는 범서업과 울산역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와 구급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가장 빈번하게 출동한 곳 역시 삼산동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은 캐화강 국가정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울산시 등에 접수된 민원도 480여 건으로 73% 증가했습니다. 빈번하게 접수된 민원 키워드를 보면 산책로와 화장실, 집합 금지, 환경 개선과 수리, 악취, 흡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울산 시민 97%, 109만여 명이 지급받은 울산형 희망 극복 지원금 선불 카드의 사용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설날 전 열흘 동안 전체 사용 금액의 30.9%가 사용됐으며 사용처는 편의점 같은 소매점이 2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식료품 구입, 대형 마트, 의료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가 재난지원금과 유동인구, 소방출동, 태화강 국가정원 민원 등 4건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 행정에 나섰습니다. 민원 키워드와 시간별, 연령별 유동인구, 소비 성향, 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일자리와 여가 패턴을 분석해 지원 정책을 만드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자상 GetCin ... ... ... ... ...